들었어요? 단풍? 네 혹시 만 알아요? 만? 만? 민? 민은 잔, 잔, 만 만 한번 볼까요? 타이완 이스 하고 타이완 이스 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타이완 이스는 간체 쓰고 타이완은 옛날 한자 써요 옛날 한자 하지만 중국과 타이완 이스는 정말 똑같은 캐릭터입니다 거의 똑같이긴 하지 하지만 평양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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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짜 간짜라고 그래 간짜 간짜는 뭐냐면 이 글씨가 좀 한자는 좀 복잡하니까 약간 좀 다르겠어요 우리가 컨텐츠 만드는 방법 자꾸 연구해서 편도 이렇게 AI로 자료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면 좋아요 어쨌든 지금은 내가 하지만 오케이 자 만 부터 해볼까 만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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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믹 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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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여기는 깝거, 깝거, 만남. 소리는 같지는 않아. 만나다 하는 말은 아마 한글말일 것 같아요. 그 피엥벳도 베트남말 오리지널, 베트남 사람이 쓰는 베트남말이 있지만 한국도 오리지널 말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만세. 만세와 반트에. 아마 이거는 반트에. 이거는 아마 소리 같은 걸 거야. 그 지금 보면 만세는 거의 중국어, 일본어, 대만어, 베트남어 거의 비슷해요. 잘 봐봐요. 그죠? 그 만세 하는데 그 완세, 완세, 완완세. 중국 영화 보면 그러잖아. 그 다음에 일본 영화 보면 반자이 반자이 이러고. 맞아요? 네. 반수어, 반수어, 반수어. 이번엔 대만에서는. 근데 베트남에서는 반수어 이거요? 반수어. 반수어, 에이터이프고 있네요. 근데 이제оны 통장으로 복무하고 있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에 있어서 그런 거에요?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그가 좀 더 전에 반수어 이거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거에요. iba요. 그래서 이런 거에요. 지금 학생들의 학생들은 자동률이 있나요? 지금 학생들이 있는 학생들은? 수학생들은 학생들은? buenas 학생들은? 영사용 했어요. 그러면 만세라는 표현 베트남어 중에 신난다 이거 뭐야? 아니면 만세처럼 한국어도 만세보다는 뭐라고 할까? 야호! 아니면 의성어인데 아니면 와 이런거 감탄사 와 와 죽고 이겼어 베트남은 죽고 이겼어 뭐라고 해요? 현재 일본에서 이 단어를 아직 사용해요 한국어도 많이 사용해. 만세에. 왜냐하면 한국어도 만세에 많이 사용해. 근데 그거 보통 만약에 베트남이 죽고 이겼어. 그럼 뭐라고 그래? 와! 아니 티엥백 뭐라고 하냐. 한국어로는 막 골 넣으면 와! 이런단 말이야. 한국어로는 한국어로는 원래 아름다운 한국어로는 그녀의 시간이 시작할 수 있나요? 뭐 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 2부에서 vanilla 노래하는 거. 너무ATE고 싶어. 그래. 뭐 라고 해요? 어... 뭐 해요? 나는... 나는... 나는 몰라요? 만세... 그러면 투해는 세 있으니까 세는 보통 우리가 이거 무슨 자인지 모르고 통과 만족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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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 너의 자녀만 너의 자녀만 너의 자녀만 너의 자녀만 100 너나 알아요 이제 만족 만족 만족, 하이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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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해요 그럼 뭐라고 해 Are you satisfied Tôi cảm thấy 하이 롱 Tôi cảm thấy 하이 롱 하이 롱 하이 롱 OK 그 다음에 만화 만화 롱 롱 롱 이 롱 이 롱 이 그림이죠 롱 롱 롱 만원, 사람 많다. 아, 담덕? 응. 동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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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동덕? 담덕? 어, 만원. 만원이 뭔지 알았다? 만원. 만 년 빈? 아니. 한국사람들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예요. 얼마예요? 만원이예요? 만원이예요. 모짱? 아니, 아니, 아니. 모 모짱? 아니, 아니. 모짱? 아니, 모짱 아니고. 모 쪽? 모 모이 쪽? 모 모이닝? 모 모이닝 원. 10,000. 10,000. 깎아주세요. 어. 깎아주세요. 트윙근 뭐라고 해? 하이 얌얌 저 또이. 하이 잠자 저 또이. 왜 했어요? 하이는 부탁할 때 쓰는 말. 하이. 짬자. 짬 아까 나를 깎아줘. 짬. 얌얌 저 또이. 또이.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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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해 하이 짬자. 가격. 나에게 깎아주세요. 하이 짬자 또이. 하이 짬자. 원은. 베트남은 동 쓰잖아. 동. 한국은 원. 동. 일본은 엔. 엔. 네. 중국도 원인데 그거 우얀이라고 할까? 우얀 이름이. 우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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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은 뭐지? 대만 화폐 알아요? 대만? 타이완. 대만. 공백. 어. 중국은 우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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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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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난년필. talking CD. 만년필. 만.. 년필. 보기. 봄 말인. 붓 마이. 붓bt. 붓. Agora. 붓. 증명 drummer. 붓. 붓. 붓이라고 하는거ahn quis.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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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chine Bookmai Bookmai, ok Bookmai, 만성 만성 이거 의미가 뭐냐면 오랫동안 아픈 거 만성 질환 만성 병 오래 오랫동안 아프어 만성 망ting 띵은 우리 공부한 적이 있지 띵은 성 띵은 남성, 여성 여성은 뭐라고 해? 여성, 여성 남성, 남성 남성, 남성 남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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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n the woman or in the girl, the lady, might be the interesting, they are said to interesting. Okay, okay. 만성. Okay. 그 다음에 만일. 만일. Vàng nhắc. Vàng nhắc. Nhắc. Vàng nhắc. Vàng nhắc. Nhắc 하면은. 3년. 이것도 있지 않아? N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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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u, chúng ta hộp. 망. Nungta kộ tê. Nui. Nông nung. À. Niu. Niu. 만약에 학습을 하고 있다면 많이 한다면 뉴 만일 안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거 만일 내일 비가 오면 만일 내일 비가 오면 만일 내일 비가 오면 바다에 가지 않아요 만일 비가 오면 뉴 뭐 날마이 뭐 중다 공디 배 비행 근데 그 반얏 뉴 이렇게 해요 그럼 만일 내가 시간이 있으면 공부할 거예요 반얏 뉴 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반얏 네 네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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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뭐 십 뭐 백 삼 천 nin 만 무인인 십만 참 nin 백만 주 백 주 삼만 무이 주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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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만 백만 백만 Zucker gren 백만 년이 년이에요? 년? 그러면 만 년 예를 들어서 년, 만년 생년월일 이거 알아요?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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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태어난 날 생년월일 보통 한국에서 생년월일 뭐해요 하면 얘기해요 생 태어나다 생 년 연도 월 땅 월 일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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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생일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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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이. 나이 땅 남순. 한국은 그냥 생년월일. 단, 생년월일이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80년 7월 5일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라 생년월일이 어른들xtures 우리 전이 있는지 말씀하시 bottom4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그러니, 어떤가요? 언제? 기? 아, 기 나오. 기 나오는 뭐야? 나이 땅 남신이엠. 맞oust? 아! 그 분야 .. 수준은 표현이에요. 수준은 자주 써요, 자주 써요. OK, 이건 년, 만 년. 만점! 만점? 만점과 디엠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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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엠토이다 is meaning one hundred. 다는 학교 다닐 때 만점 맞아 봤어요? 물론 했어요. 어떤 거? 무슨 과목 맞았어? 만점? 수학. 수학 많이 했어요. 수학 잘해? 네. 오, 베리 굿. OK, 나도 만점 좀 맞아 봤어. OK.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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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바오. 나 이거 밤바오 잘 알아. 오토바이 타고다 항상 밤바오, 밤바오 이랬잖아. 세 마이. 그 세 마이로 무아빤바오 쭈 쭈 쭈당 무아빤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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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뭐 세 마이 오토바이 타고 다녀가면서 거리에서 쭈 쭈 쭈 쭈 암특 거리 음식 쭈 암특 그 빤바오 빤바오 그러잖아 만두 근데 베트남만두 좀 달라 한국만두 베트남만두 중국만두 좀 달라 일본도 만두 있잖아 일본 음 일본나 교자 교자 응 요야 요야 응 일본식 만두 만두 일본에서 중국 음식 야우지 한국만두 아마 만두는 아시아 음식 중에 좀 일반적인 음식 아시아 암특 아 짜와 응 라 만두 망끼야우 응 맘바오 오케이 만주는 지역 이름 지협 아 지협국 아 지협국 아 만주 어디냐면 만차오 아 만차오 It's the name of the river, right? 응 만주는 저기 아 아 아 북조선 북조선 우예 중고 아 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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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만주국 있었어요 만주국 만주 지금 연애주 연애주 저기 플라디보스토 플라디보스토 멍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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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 만기 만기와 하이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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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가 예를 들어서 여권 만기가 언제에요? 아 호주 아기 나우 나 했다. 뭐 해. 못 가. 못 가. 는. 못 가. 못 가. 내. 나우. 나우. 너. 네. 맞아요? 여권 만기 언제예요? 저는... 네 년. 네 년. 아니, 희은 맞아, 희은? 희은 맞아, 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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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반으로 sick? 아, 네. 대시킬. Tokyo A. Vietnam 대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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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아, 여권. 아, 여권. its이. 오케이, 이 다음은. 하면 후추우. 에는. 이거 question 만장 일치 일치 그냥 했네 내년 만장 일치 만장 일치 야치 키 나우 하이탕 키 나우 하이탕 만장 일치 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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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장 일치 야치 일치 완전 일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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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불만 있어? 많이 쓰는 말이야 응 뭐라고 해요? 핑백 뭐라고 해요? 불만 있어요 오케이 불만 있어? 그래서 일본에서 패스 굉장히 높은 오케이 핑백 뭐라고 해요? 불만 있어?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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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울 꽁꽁만 오케이 불만 있어? 오케이 꽁꽁 만취 만취 싸이 루 싸이 루 싸이는 내가 많이 들어봤어 옛날에 베트남 갔는데 베트남 아저씨가 맨날 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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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쐐어 싸이 췄 만취 만취 인 vietnam culture there usually on the saturday saturday 싸이 루 싸이 루 온비야 온비야 they seldom work overtime and when the finnich work on the five day after that i want to enjoy the moment on saturday with your karaoke motorbike semi and the picnic and then boy pambi and 온비야 kara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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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 about karaoke 뭐예요? when the karaoke karaoke the same okay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but in vietnam also use the karaoke i know i know i know but in vietnam also use the karaoke that in vietnam hood okay and Patrick i know or makm makin possible makin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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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능, 만능, 기능, 기능, 가득만, 이건 좀 이상하다. 가득하다 그냥 가득만 이런 말 없어. 수행한. 다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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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찬, 만찬. 만찬, 만찬, 버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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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잔치 레오이. 우리의 뜻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부모님 gave up ивать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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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민족. 베트남에 소수민족 많이 있어요. 소수민족. 예를 들어서 무슨 족 있어요? 베트남의 소수민족 중 작은. 거기 광하에 서쪽 산에도 소수민족 있지 않아요? 남무이봄 잔똑. 잔똑. bao nhiêu 잔똑 고 베트남. 남무이넑 고 베트남의 소수민족이 있어요. 산에 사는 사람. 야오족. 예를 들어서 사파에 가면 소수민족 있지 않아요? 남무이넑 고 베트남. 54. minor, minor, minor people in 베트남. 남무이넑 고 베트남. 54. 54. 소수민족. 소수민족이라고 해요. 소수. 소수. 소 이 적다. 소수. 32. 32. 다ān z Deck talk? Jamie. учild κα수. 내쪽댑 취소. 오케이. 한국 qu gender. 국양 quagne col weiteren primo k Nigeria. 국장, 국장, 국민 민주주의, 양주, 민권, 권량 그러면 권량, 민권, 권량, 권량 저작권, 뭐예요? 저작권 카피라이트 알아? 카피라이트? 카피라이트, 저작권 아니면 초상권, 이거 얼굴 초상권 권량, 권리, 권리 권리, 권리 권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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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민 주 민 구 양 구 양 권리 주 주 권리 권리 신성 신성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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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주 주 주 주 이거는 보면 아 그 뺑뱃은 중국하고 비슷하게 가고 한국어는 그 일본어하고 비슷하게 갔네요 한국어 주 민 한국어 주 민 야판 주 민 대만의 대만의 구 민 벤나머 구 잔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국어는 한자는 비슷한데 그 구하고 비슷한데 주 민 주 민 주 민 오케이 흥미로워요 interesting 이거 뭐예요? TNBET 흥미로워요 흥미로워요 interesting 아 흥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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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민 주 민 라 흥미로 흥미로 주 민 흥미로 단어는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비 주 민 대한 대한 냐 반 similar 다이완 다이완 뱅백 시밀러 구 잔 구 민 하지만 뱅 뱅 중국어 반반 반반 왜냐하면 한자는 주 한은 아마 중국어 다이완 벤나머 비슷할 것 같고 발음은 대한 중국어 약간 비슷하고 선생님 Do you can speak a little bit of Taiwanese? 흥미로 흥미로 몰라 몰라 그냥 이거 그냥 비교하려고 비교하다 알아요 비교 컨텔 아 You just compare 응 배우려고 하는 거 아냐 흥미로 흥미로 또이 또이 난 흥미로 베트남어만 배우는데 하지만 흥미로 탱한 탱한 탱백 쭈 쭈한 그 한자에서 나온 단어 있으니까 만일 쭈 쭈한 그 한자에서 나온 단어 있으니까 만일 뉴 쭈다 뱃 휴뱃 쭈한 꾸아 뚜붕 탱한 바 탱백 쭈다 고태 혹 냠냔 쭈한 빨리 공부할 수 있어요 아 네 맞죠 서민 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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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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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서민 common people 쭈한 민간 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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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공간 공지안 공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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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남았어요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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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량 여기서는 지잔인데 이가 지잔 지잔 이민 지잔 이사는 뭐야 이사 추엔 지춘엔 이사 이사가 다 골라요 이사 이사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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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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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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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여기까지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